자 그리고 여기 치고 나서 하나 둘 가볍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너무 위로 점프해요 위로 점프하면 늦어져요 가볍게만 너무 빨라 너무 빨리 점프를 뛰니까 빨리 떨어지죠 둘 봐봐요 공을 내 앞에 두고 팔을 펴서 엄지 내려야지 엄지 내려야지 근데 계속 그립이 바뀌죠 엄지 내리고 공 있는 위치에 발이 가야 돼 공 있는 위치에 오른발이 가야 돼 공 있는 위치에 오른발이 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더 많이 나가 셔틀 있는 쪽에 맞춰야 돼 그렇지 내가 대각 커트를 잘해요 그렇지 2, 3, 2, 10을 올리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3,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점프 말고 1, 2, 3 너무 많이 틀었어요 방금 다시 1, 2, 그렇지 기다렸다가 고우면 쑥 고우면 1, 2, 3 계속 끌리는 소리 나죠 왼발도 확실히 짚어서 와야지 왼발도 확실히 짚어서 왼발도 확실하게 왼발도 확실히 끌렸어요 방금도 1, 2, 3, 그렇지 왼발도 확실히 짚어서 다시 1, 2, 그렇지 1, 2, 좋아요 1, 2, 3 근데 이제 사이드로 보는 건 좋은데 게임할 때 아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 좀 조절해서 끌지 말고 탕탕탕 그렇지 시작 탕탕탕 탕탕탕 1, 2, 3 1, 2, 3, 그렇지 1, 2, 3, 3,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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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엄지 내려야지 엄지 내리고 엄지 너무 세우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야 얘를 누를 때 걸리는 게 근데 얘를 몽둥이처럼 나오면 살짝 옆으로 잡아서 하나 둘 셋 엄지 무조건 내려야 돼요 네 자 준비 하나 기다려다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 힘 조절해야 돼요 이제는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잘한다 하나 둘 뜨지 않게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아웃 안 나게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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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준비 하나 오 여기 대화쿼트 잘하고 있어 자 준비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잘 잘했어 상 상 상 기다렸다가 하나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오 굿 나이스 나이스 하나 자 이어서 대화쿼트하고 사이드스텝 밟고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커트가 뜨면 커트가 떠버리면은 싱긋겠죠 공 올라가지가 않아요 내가 대화쿼트를 잘해요 그렇지 2,3,1,2,10을 올리죠 준비 하나 잡아놓고 둘 아 힘좋아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커트에 신경을 더 써야 돼 그래야 스매싱이 오는 거야 공이 낮으면은 낮은 위치에서 앞으로 보내야 되고 위에 있으면은 당연히 위에서 눌러줘야 되고 하나 하나 둘 탕 가운데서 튕겨 가운데서 둘 미리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 공 오면 출발 짠 왼손 더 들고 스매싱 왼손 더 들고 둘 둘 하나 왼손 더 들고 둘 오호 자 코스 사이드로 시작 하나 드럼에서 둘 스매싱 할 때 공이 뒤로 가면은 뒤로 가는게 맞는데 공이 좀 짧으면은 뒤로 가면 안돼 다시 하나 공이 짧으면은 뒤로 안가야돼요 하나 둘 바로 그렇지 잘했어 아니 힘이 더 세지는데요? 파워가 더 세져? 너무 좋아요 자 준비 하나 셔틀 있는 위치에 그렇지 하나 셔틀 있는 위치에 둘 둘 둘 셋 셔틀 있는 위치에 가서 땅 그렇지 하나 기다렸다가 둘 둘 둘 셋 미리 돌리면 안된다 했어요 둘 둘 하나 둘 그렇지 나이치 셋 넌 셋 둘 넌 넌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